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6.8%나 오른 것으로 공식 집계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가 상승은 3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실제 가계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팽창이란 뜻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제 현상을 지칭합니다. 물가는 통상적으로 연 1, 2%씩 오르지만 지난달처럼 전년 대비 상승률이 6.8%를 기록한 것은 1982년 이후 처음이라 우려를 낳고 있죠. 여기다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중고차 같은 일부 품목은 전례 없이 가격에 올랐고 휘발유를 비롯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11월 대비 무려 33%나 뛰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역시 3.8%나 올라 서민 경제 타격이 큽니다. 다시 몇 년 만에 최악 인플레의 배경에는 구인난, 수급 불균형, 소비 증가 등 여러 가지 경제학적 원인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 요인은 팬데믹,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귀결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직자가 줄고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코로나 경기 부양으로 시중에 큰 돈이 풀려 있어 인플레를 재촉하고 있다는 설명이죠. 이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 지나친 소비를 억제시키고 인플레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인플레 현상 자체가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그만큼 탄탄해졌다는 반증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십 년 만에 인플레 앞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가 아니라 몇 차례나 될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째 일정 L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